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가장 큰 방해물은 이기주의 가장 큰 위안은 잘 끝낸 일 가장 불쾌한 사람은 불평만 하는 사람 가장 심각한 파산은 의욕상실 가장 큰 비료는 상식 가장 나쁜 감정은 타인의 성공에 대한 육아 가장 숭고한 순간은 죽음 가장 고귀한 지혜는 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다음 두 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. 유튜브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.